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녹색정의당 송상우 후보를 상대로 진행된 청주 상당선거구 토론회. 이강일 후보는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살아온 점을, 서승우 후보는 다양한 공직을 거친 지방인정의 달인이라는 점을, 송상우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강일 후보는 상당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승우 후보는 청주 남부권 복합터미널 조성과 동남권 복합개발을 공헌했습니다. 방서지구, 방서지구, 분평지구 등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교통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청주 남부권 복합터미널 송 후보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대기정체가 가장 높은 분지지역이고요.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파문으로 출마 지역을 청원에서 상당으로 옮기게 된 서승우 후보를 향해 이강일 송상우 후보는 가시가 들어 있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상당구의 공천을 획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승우 후보께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상당구를 잘 돌아보셨는지 좀 잘못 궁금합니다. 상당구 주민들에게 역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공천 실패를 인정하고 이 지역의 상당구에 무공천하는 게 맞죠. 혹시 사퇴할 의사는 있으신지. 이에 대해 서 후보는 중앙당의 전략적 정무적 판단으로 자신이 공천됐다며 상당구 발전에 전력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공천은 중앙에서 판단한 거고 제가 저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겸험이 봤고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서 후보는 상당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와 청주공항 활성화 등 유사한 공약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